남자가 등장하는 꿈은 많은 사람들의 꿈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로 꿈꾸는 사람의 상황, 심리적 상태, 감정, 그리고 내면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자 꿈은 꿈꾸는 이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꿈속의 남자는 개인적 경험, 관계, 심리적 갈등, 바람이나 두려움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특정 인물을 반영하거나 남성성 자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 꿈을 꾸는 이유와 그 꿈의 다양한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꿈속에 등장하는 남자는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남자 꿈을 꾸게 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꿈속의 남자는 꿈꾸는 이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는 남자가 등장할 경우 그 사람과의 관계, 경험, 감정이 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 남자와의 현재 관계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등장하는 꿈은 성적 욕구나 억압된 감정, 혹은 무의식적인 열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의 남자가 매력적이거나 성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인물이라면, 이는 꿈꾸는 이의 성적인 욕구나 억압된 감정이 꿈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사회적으로 권력, 통제, 지배, 보호 등의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꿈속의 남자는 권위적인 인물, 보호자, 혹은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이가 권력이나 통제, 혹은 보호를 원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등장하는 꿈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남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꿈꾸는 이와의 상호작용이 어떤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꿈속에서 낯선 남자가 등장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의 내면에 숨겨진 욕구나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낯선 남자는 꿈꾸는 이에게 친숙하지 않은 감정이나 경험, 혹은 삶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꿈속의 낯선 남자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면모, 혹은 앞으로의 삶에서 마주하게 될 미지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등장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그와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 걱정, 기대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현재의 관계 상태를 반영하거나, 그 관계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남자가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그 인물의 특정 특질이나 이미지를 동경하거나 부러워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 남자가 상징하는 성격적 특성, 성취, 혹은 지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공격받는 꿈은 두려움, 불안, 혹은 억압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실제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꿈꾸는 이가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거나,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감정이나 상황을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친한 남자친구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의 현실관계와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 친구와의 현재 관계 상태, 감정적 유대감, 혹은 갈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꿈꾸는 이가 그 친구에게 기대하는 바나 감추고 있는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등장하는 꿈은 성적 욕망이나 억압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의 남자가 매력적이거나 성적인 긴장감을 유발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의 성적 욕망이 억압되어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성적 접촉이나 관계가 있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적 또는 성적 결핍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꿈속에 등장할 때, 이는 종종 권력과 통제, 지배, 혹은 보호에 대한 갈망을 나타냅니다. 남자가 권위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더 많은 권력이나 통제를 원하거나 반대로 이러한 권력구조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이의 내면, 상태와 경험, 그리고 감정적 갈등을 반영하는 다채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속의 남자는 애니무스와 같은 심리적 개념을 통해 꿈꾸는 이의 내면적 자아를 탐구하거나 현실 속의 관계와 감정, 혹은 억압된 욕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꿈의 몽에서 중요한 것은 꿈꾸는 이의 현재 상황, 감정상태, 그리고 꿈속의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등장하는 꿈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구나 감정을 이해하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싸우는 꿈은 현재 남자친구에게 불만이 쌓여져 있는 것이 반영된 심리 몸 남자친구에게 꽃을 받는 꿈은 사랑 고백을 받게 되는 꿈입니다. 또는 축하받을 일이 생기는 꿈입니다. 남자가 낡은 집으로 이사하는 꿈을 꾸게 되면 아름다운 여성을 배필로 맞게 된다. 남자가 비둘기를 붙잡는 꿈, 온순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된다. 남자가 아기를 낳는 꿈, 온수가 대통하여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한 꿈, 추진하던 일이 꼬이고 막히며 운이 따르지 않음. 남자가 여자에게 추격을 당하는 꿈, 부인에게 재앙이 있을 흉몽이다. 남자가 임신하는 꿈, 자기 자신을 사업체로 간주하기 때문이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2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업 자금에 의해서 이자가 생기거나, 그 사업이 2차적인 새로운 사업으로 외모를 쇄신할 전망에서 형성된 꿈이다. 남자가 화덕 아궁이 나로 등에 불을 붙이는 꿈, 부인에게 불길한 일이 생기거나 부인의 마음이 변하여 가정불악이 일어난다. 부인이 불 붙이는 꿈은 훌륭한 아기를 잉태할 꿈이다. 남자아이가 나오는 꿈, 남자아이는 꿈 속에서 행운의 상징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충실하게 매일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를 임신하는 꿈은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신 주변에서 무엇인가 발전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남자 사이에 상대방을 뒤로 얼싸앉는 꿈, 남자와 남자, 여자와 남자 사이에 상대방을 뒤로 얼싸앉는 꿈을 꾸게 되면, 상대방의 책임을 분담하거나, 서로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남자용 송가방, 부녀자의 핸드백 등에 관한 꿈, 가정, 집, 직장, 협조자 기관, 사업 기반, 자금 출처, 고달픈 일거리 등을 상징한다. 남자친구에게 쫓겨 다니는 꿈, 남자친구가 좀 더 애정 표현을 해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 남자친구와 무엇인가 먹으러 가는 꿈, 남자친구와 무엇인가 먹으러 가는 꿈은 모임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게 되는 꿈입니다. 낯선 남자가 여자를 추격하는 꿈, 자신의 애인이나 부인에게 불길한 재앙이 생김, 모르는 남자가 자신의 옷을 벗기는 꿈, 남의 앞에서 수모를 당할 꿈,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지 말라는 암시, 모르는 남자가 짐으로 들어온 꿈, 누가 자신에게 관련된 일을 알려고 하거나 실제로 방문객이 있게 된다, 모르는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 꿈, 불상사가 일어나고 싸움이나 말다툼이 발생한다, 불량배와 마주쳐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꿈, 불량배와 마주쳐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꿈, 꿈을 꾸게 되면 남자친구의 성적인 요구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상대방을 두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시집이나 장가를 가는 꿈, 집안에 좋지 못한 굳은 일이 생기고 한쪽이 죽어서 부부간의 이별하거나 갈라서든지 심각한 가정풍파 내지 말썽을 겪게 된다, 어떤 남자가 갑자기 비군이나 수녀로 변한 꿈, 뜻밖의 장애로 사업 실패, 거래나 계약이 취소된다, 그러나 여자가 갑자기 남자로 변하는 꿈은 길몸으로 여긴다, 어떤 남자와 우물에서 번갈아 가며 두레박질을 한 처녀의 꿈, 미혼자는 여러 번 혼담이 오고 간 후에 결혼이 성사된다, 여성이 잘 아는 주변 남자와 성교를 하는 꿈, 주위 사람과 어떤 일로든 관련을 맺고 그 속에서 책임을 떠맡게 된다, 여자 또는 남자가 꽃을 들고 찾아오는 꿈, 이성 간의 다툼이 있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우물에서 어떤 남자와 두레박질을 하는 꿈, 처녀가 구웠을 경우 여러 번 혼담이 오간 후에 결혼이 성사됨, 인상이 나쁜 남자의 꿈, 싸움이나 말다툼을 의미함으로 말을 삼가고 싸움이나 말다툼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임산부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꿈, 임산부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꿈은 장래의 자식이 부모를 배격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임신한 남성을 보거나 자신 남자이 임신한 꿈, 목돈이 굴러 행제하거나 수입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음, 택시 안에서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꿈, 실제로 햇살이 쏟아지는 만남의 광장이나 아늑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우연과 필연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 상봉, 두어, 하베이 계약 등을 하게 된다, 털이 많이 난 남자의 가슴을 본 꿈, 의미 외롭고 불안 초조해지거나 거래상 만난 사람이 얘기를 솔직하게 하지 않고 빙빙 돌려 말다툼을 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 경기장에 많은 남자 관중이 있고 남자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 것을 본 여성의 꿈, 이 꿈을 꾸는 여성은 남성들에게 자신의 육체를 보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결혼한 여자 남자가 또 결혼하는 꿈, 부부나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불길한 꿈, 길을 가는데 낯선 남자가 밭에서 금방 따왔다고 하면서 푸른 고추 세 개를 손에 쥐어주는 꿈,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다, 기계, 건축, 전기, 화학 등 이과 계통에 진출하면 성공하고 발전한다, 남자 세 쌍둥이를 낳는 것을 본 꿈, 복혼 로또 당첨 꿈, 남자 자신이 임신한 꿈, 선월이 가까웠다고 생각되면 자기 사업의 2차 증세 사업성과 도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자친구에게 쫓겨 다니는 꿈, 남자친구가 좀 더 애정표현을 해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암시, 남자가 갓난 아기를 쓰나듬는 꿈, 훗날 재수 없는 일에 봉착하게 된다,